그리고 3858님께서 한때는 이 밤의 끝을 잡고 밤을 지새어 가면서 놀아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제 회식 좀 했다고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리고 하품만 계속하다 퇴근하네요. 지금도 비몽사몽해요. 이제 비타민을 먹어야 하나 하셨네요. 드셔야 돼요. 저도 다 약이에요. 한 움큼 그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싶을 정도로 먹고 살더라고요. 그리고 이혜지님께서는 언니 감기 걸렸어요. 코맹맹이 소리 나는 것 같아요. 저도 어제 오늘 코맹맹해서 결국 병원 가서 주자를 맞았더니 콧물이 아주 쏙 들어가서 살맛 나네요. 언니도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. 걱정해주셨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그 참 집안에 감기가 계속 도니까 누구 한 명 나면 누구 걸리고 누구 한 명 계속 돌아요. 저도 그래서 어제부터 약간 코가 맹맹해서 코가 막히면 잠을 잘 못 자니까 약간 지금 저랑 하은이랑 둘이 같이 그러고 있네요.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얼른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와야겠네요. 그리고 정연균